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쳐다보는 거 같아요.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형사 33부에 지금 배당을 하겠다. 그리고 아직 병합이 됐다는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법원의 기소로 봐서는 이게 좀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위중교사 사건을 형사 33부에 배당한 것부터가 문제예요. 오늘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의원 특히 법사위원장인 김도우 의원이 이 부분 누가 왜 33부로 배당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라고 지적을 잘했는데요. 형사 33부가 어떤 부서냐.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하고 있는 합의부입니다. 판사가 3명 있고요. 이재명 대장동 재판만으로도 이 재판부는 아마 과부하가 걸려있을 겁니다. 워낙 방대한 재판이고 몇 년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 재판. 여기다가 위중교사를 또 보냈다? 병합을 안 하더라도 대장동 재판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위중교사 재판의 속도가 빨리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위중교사 재판이 이 대장동 재판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위중교사 사건은요. 이런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 판사한테 보내는 게 관행이에요. 그런데 굳이 대장동을 하고 있는 33부로 보낸 것 자체가 김명수 똘만리들로 가득한 중앙지방법원 아직 인사가 안 됐거든요. 김명수 때 인사 그대로예요. 여기서 병합을 시도하거나 또는 병합이 안 되더라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질질 끌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말고는 이거를 33부로 보낸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장동 하나만 해도 오마오마하게 큰 사안이고 관련된 지금 참고인 조사만 해도 재판이 1심 판결도 몇 년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병합이 돼버리면 위중교사 같은 간단한 사건도 어쨌거나 판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김도우 의원이 잘 따져서 중앙지방법원장이 이걸 결정한 건 아니고 신종률인가요? 신종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형사수석판사가 이걸 33부에 배당했다는 것까지는 알려줬어요. 그럼 33부에 배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근거를 써서 내라고 김도우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법원이 무슨 이유로 33부에 배당했는지 또 막 궤변, 변명을 늘어놓겠죠. 더 강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좀 현실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지금 계속 여론의 압박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원을 계속 압박해서 33부에 간 것을 최소한 병합이라도 안 되게 막는 게 지금 형태에서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병합이 되어버리면 위중교사 판결이 굉장히 늦게 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내년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지명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법원장 누구를 내든 아무리 훌륭한 분을 추천해도 민주당이 계속 인준 거부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법원장 대행을 누가 아느냐. 김선수라고 하는 민변 회장 출신의 민변 회장이라면 정치적 선양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을지는 말 안 해도 권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년도 정기법관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이재명 재판하는 부서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넣기도 쉽고 그렇죠. 위중교사나 공직선거법처럼 결과가 곧 나올 재판에 판사를 인사로 싹 바꿔버리면 새로운 판사들이 이거 다시 봐야 돼요. 그럼 총선전에 1심이 안 나와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완전히 대놓고 법원 전체가 이재명 대표 한 병 봐주겠다고 지금 이제 병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이게 인사가 바뀌게 되면 또 처음부터 이걸 다시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법원 국감에서 이렇게 좋은 말로 할 게 아니라 대법원 항의 방문하고 막 들어누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유약하고 점잖게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닌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후임 대법원장을 인준해 주겠어요? 이재명이 지금 내각 총사태하라고 나오는 판인데 그렇죠. 이균용 후보자도 특별한 결격사위 없었는데 부결시켰고 다른 사람 누구 낸들 이걸 인준해 주겠냐고요. 그렇죠. 안 해주고 민변 회장인 김선수가 2월 달 정기 인사하게 만드는 게 얘네의 목표잖아요. 그럼 그걸 못 하게 최대한 여론의 관심을 미리미리 돌리고 이 시나리오를 많이 퍼뜨려 놔야 긴 빠져서라도 못 할 건데 이 33부에 배당되는 것도 눈뜨고 보고 있다가 당하고 지금 국감에서 지적은 잘 했습니다만 법원이 진짜 부담 느낄 정도의 압박 민주당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장난질 치면 진짜 손모가지 날아가겠구나. 큰일 나겠다. 나는 정도의 압박을 가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최고위원이지만 방송 많이 하고 발언을 공개적으로 합니다만 원회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들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뜨뜻 미지근하죠. 보면 지난번에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약간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했는데 그걸로는 지금 여론 뒤집기는 좀 역부적이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좀 쇼맨십이라도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법원에 가서 들어눕고 항의라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김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민변 회장 출신이라고 하면 김명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하게 더 악질적으로 이재명 수호를 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민변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얼마나 정치 편향적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김명수 때의 카르텔을 깨지 않으려고 할 거고 김명수 때 이런 각종 영잠 정담 부서나 이런 데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들 배당해 놓은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 짜놓은 시나리오인데 누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임명 안 해줄 것이고 그렇게 시간 끌면서 결국에는 김선수 대행체조로 가면 완전히 김명수 버전 2가 지금 만들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제가 민주당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뭘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까? 오늘 발표를 보면. 뭐예요? 어? 잠깐만 못 들었습니다. 본회의 1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뭘 하겠다고 오늘 예고한 게 있어요. 오늘 또 예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잠수 타고 그렇게 놀다 올 게 아니라 사람을 불렀으면 공부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예고를 보아 했으니까. 노란봉트법과 방송법을 직권으로 상정해서 본회의 때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오늘 발표를 했어요. 아 이태원 뭐 그거 얘기하더니 그것까지 같이 좀 묶어가지고. 그거는 모르겠고 두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를 거덜내는 게 확실한 노란봉트법과 방송법. 이게 통과되면 이제 노조는 마음대로 시의하고 깽판 쳐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방송국을 민노총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11월 9일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킨대요. 그럼 당연히 전국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도 거부권이라고 표현되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명분으로 민주당은 어? 우리가 통과시킨 거 이렇게 협치 안 해? 우리도 대법원장 인준 안 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게 딱 나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아 그 시나리오로 가겠구나라는 게 딱딱딱 보이더라고. 또 민생 이렇게 핑계대면서 어쨌거나 우리는 협치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안 해서 안 됐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11월 9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 지명하고 청문회까지 마치고 평을 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 건덕지를 들고 나올 테니까 그건 이미 시간상 불가능해졌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후보를 돼도요. 노란봉투법이랑 방송법 안 받아줬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이 이거 부교시킬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완전히 깡패하듯이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잡고 대선에 불복하면서 국정 발목을 잡는지를 국민께 더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철저한 약자다라는 걸 이걸 계기로 또 보여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통할 것 같은데 그거는 여론전적인 측면인 거고 그로 인해서 대법원장 지명을 못해서 2월에 김선수가 인사를 하게 됐을 때 화장 그 폭풍이 훨씬 더 크죠. 이 정도 시나리오는 그려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청년 최고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도 좀 벅차니까 그렇죠. 방송 지금 나가시는 것도 많고 이 정도 시나리오를 제 머릿속에는 끊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어떤 플랜 B와 어떤 대응책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장희찬 초가 두 개를 거의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선수 체제가 될 게 거의 뻔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뻔한 상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생팔이 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드린 게 노란봉투법 같은 걸로 방송법이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할 것이다라는 건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조금 대응이나 이런 게 없는 느낌이 크네요. 그럼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대화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민생협치회담. 민주당이 깠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깔 때도 보니까 대통령이랑 여야 대표가 만나야 된다. 삼자회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야 대표가 만나고 나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대화의 진전이 있으면 대통령님께 만남을 요청해도 되는 거고 이재명이 김기현 대표한테 만나서 나 대통령님 좀 만나고 싶다. 여당 대표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다 쌩까고 여당 대표는 안 만나면서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객기죠. 제가 종편에서는 자존심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나 그냥 당대표 아니야. 나는 대선주자야. 나 0.7%밖에 안 졌어. 이런 객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상대가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끼고 대통령과 맞먹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여야 대표 사무실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아 그래요? 국회 본관 2층에 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사무실에서 민주당 당대표 사무실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만나려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냥 국회 본관에서 걸어가면 한 3분이면 도착하겠다. 멀리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그 정도 거리인데 이유를 대고 조건을 대면서 안 만나겠다 못 만나겠다라는 건 인생과 협치를 위해서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재명이 원하는 건 오직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투샷이다. 내가 아직 대등한 대권 주자라는 거 보여주는데 집착하고 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지금 보고 있으면 떼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또 웃긴 게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총상태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총사태하라고 하면서 뭘 만나서 뭘 하겠다라는 건지 아무 소리나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일하자는 모드잖아요. 정쟁 현수막도 떼고 그러니까요. 정쟁 논평도 좀 자제하고 최고위 발언도 정책.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공개척도 이야기했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과 여당이 일을 하자고 나오는데 자기들은 일을 해줄 생각이 없잖아. 그렇죠. 일 안 되게 발목 잡는 게 자기들 해온 일이고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각 총사태 같은 말도 안 되는 걸 들이밀면서 판을 깨고 싸우자라고 덤비는 거죠. 그렇게 덤비면서 결국에 자기들이 민생 카드로 내세울 만한 거는 어쨌거나 또 노조로 회귀가 되는 거네요. 노란봉투법이나 아까 방송법 같이 참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생 얘기하는 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마이크가 살짝 작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찬이 형님께 여러분이 볼륨을 키우세요. 네네. 한번 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예찬TV였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더 목소리를 크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남의 집 방송인데 여러분이 볼륨을 키워서 잘 들으세요. 제 목소리도 지금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 커피도 제 보좌관이 사오고 아주 손님 대접이 엉망입니다. 박차고 나오고 싶은 걸 참고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가 2시에 시작인데 1시에 너무 일찍 오셨어요. 아니 방송 1시간 전에는 와서 준비하고 심신을 수행하고 하는 게 프로 방송제 자세 아닙니까? 문도 안 열어놓고 저희 이따가 4시에 뉴스라다부스 지난번에 5분 전에 오시는데 원래 폭로함 해봐?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오늘 첫 방송이긴 한데 근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용이 너무 좀 어둡죠. 그래서 저 연말 되면 전국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 관점으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파워가 세구나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센 줄 알았는데 대법원장 하나 통과 못 시키고 이렇게 휘둘리는구나라는 걸 답답하지만 국민들께 보여드려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니까 싫으면 지들이 인준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국민의힘이 과반 못하면 다수당 안 되면 여러분이 뽑아놓고 대통령 정부가 5년 내내 아무것도 못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인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절박하게 우리가 호소해서 총선 승리의 동력으로 삼아야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인 여당 최고위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렇지만 11월 이후에 민주당이 얼마나 패약질을 부릴지 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빌미로 방해를 일삼을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꽉 막히고 솔직히 답답합니다. 진짜. 진짜 그래서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식의 진짜 뻘짓하고 또 깽판을 놓을지가 보이는데 그게 다 보이다 보니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싸우는 사람만 매번 싸우고 좀 안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이번에 보니까 병합신청서를 또 제출했더라고요. 24일인가 그때 이제 어제인가 23일에 제출했던 걸로. 이게 위중교사는요. 1심 선고가 서로 총선 전에 안 나와도 3심까지 확정 판결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무조건 나와요. 그렇겠죠. 따로 하면. 그렇게 되면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못 나와요. 이재명은 뭐냐 공직선거법이나 이 위중교사처럼 3심 확정 판결이 윤석열 정부 안에 나는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대선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형사소추가 정지되니까 뭉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꿈꾸는구나.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대통령이 일단 대기만 되면 그 전에만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게 되면 그럼 5년 동안은 정지됩니다. 소름 끼치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병합하겠다고 온 사활을 걸고 있는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써 민주주의에 이런 좀 상기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유창훈 판사하는 거 보면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이재명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유창훈이 이재명이 형장만 기각시켜서가 아니라 박용수 전 특검도 기각시켰었고. 그렇죠. 어쨌든 별의별 사람들 요새 보면 거탐사도 그렇고. 옛날에 빅뱅의 승리 버닝썬 사건 때도 판사가 기각시켰고. 유아인이 마약을 백몇 차례 했다는데도 영장을 기각시키고. 어떻게 해야 영장이 발부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과 김용과 이화영은 영장이 나왔었잖아요.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체 어느 정도 확실한 혐의가 있었던 건가. 그게 또 역으로 이재명이 본안 재판에서는 패배한다는 빼박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요. 그럼요.